가수 임창정씨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창정씨는 나도 피해자라고 해명했지만 주가 조작 세력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정황과 임창정씨 아내도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등 피해자라고 보기엔 다소 어려운 정황의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임창정씨 이번 논란 이거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외국계 증권사죠 소시트 제너럴 SG증권발 주가하라 사태 이후에 한 관련자 10명이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이다 해서 출국 금지가 됐어요. 그런데 언론사에서 임창정씨한테 뭔가 관련 있다 이런 정보가 있다 취재를 하니까 오히려 내가 나가서 해명을 하겠다 나는 피해자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떤 사건이든 연예인 관련자가 나오고 직접 본인이 해명을 하고 이러면 사건이 분명히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아는 이런 큰 사건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임창정씨 관련 이야기 나누기 전에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지난 24일에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사를 통해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터져나오면서 순식간에 8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그 대상이 한 9개 정도의 종목으로 특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 검찰과 금융당국에서는 합동수사위를 이미 꾸려서 수사를 진행했고 벌써 10명의 피의자를 특정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라덕연 투자자문사 대표 역시 피의자로 입건돼서 향후 라덕연 대표와 공범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세조정 행위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라진 시가총액이 무려 8조 원입니다. 이러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돼요? 지금 대략 피해자들을 파악되고 있는 명수는 1500여 명으로 확인되고 있고 피해 규명은 8천억에서 1조 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 중에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가수 임창정, 박혜경 씨 그리고 아난티 그룹의 전 회장인 이중명 회장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임창정 씨가 본인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임창정 씨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도 나왔나요? 네, 일단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임창정 씨가 자신의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파는 대신에 그중 30억 원의 주가 조작 세력에게 재투자를 했어요. 임창정 씨와 아내의 계좌로 각각 15억 원, 총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또 직접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신분증을 이 세력에게 맡긴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들 부부의 명의로 대리 투자를 한 거죠. 한 달 만에 30억을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반 만에 무려 58억 원까지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창정 씨 4월 25일 한 매체를 통해서 현재 계좌에 1억 8,900만 원이 남았다. 그런데 이게 이틀 전에는 20억 원이었던 거다. 이렇게 깎였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마 마이너스 5억 원, 아마 이렇게 지킬 거다라면서 무려 60억 원의 빚이 생겼다라면서 자신도 피해자임을 호소했습니다. 진짜 큰 금액이에요. 임창정 씨는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맡기면서 어떻게 대리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기자들 역시도 기사를 썼는데요. 예인 씨 정말 친한 친구가 나 신분증 좀 줘. 나 주식 투자 대신해줄게 라고 하면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친구. 오늘 못 맡길 것 같아. 친할수록 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가족한테도. 왜 주식 계좌와 신분증을 쉽게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의혹으로 그리고 비난으로 이어지는 어떤 도화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임창정 씨는 4월 27일에 때문에 27일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높은 수익률이 실현된 이 주가 그래프를 봤고 또 계좌 잔고 등을 제시했다면서 주식 매매 대금을 본인들의 운용사에 재테크할 것을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자금을 투자받기로 별도의 약속을 받았던 터라 이들이 하는 말을 그냥 좋은 재테크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다른 투자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냥 계좌 개설을 해줬고 주식 대금 일부를 그냥 맡기게 됐다. 남들이 하는 것과 같이 뭐 이런 방법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조를 한 것이 누구에게도 저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일이 없고 또 잘못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저의 무지함은 꾸지즈 시대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비난은 멈춰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창정 씨는 그 주가 조작 세력을 어떻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남이 궁금하네요. 이게 임창정 씨 측에서 한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직 사실관계는 다 모르지만 지금 해명을 일으켰어요. 지난해 10월에 남양주의 한 골프장에서 처음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임창정 씨가 계속해서 코로나19 전부터 걸그룹 내겠다, 보이그룹 내겠다면서 뭔가 돈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에 오랫동안 알아온 사업가가 이 회장을, 나 회장을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았고 그 한 달 뒤에, 11월에 아, 나 본격적으로 임창정 씨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창정 씨 측의 말이 아니 뭐 지금 안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믿냐 했더니 바로 10분 만에 25억 원을 입금해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본인의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자 임창정 씨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 그걸 바로 돌려줬다. 말하자면 계속해서 지금 라 회장 측과 선극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이름을 보니까 가수 박혜경 씨 이름이 보이는데 이건 뭐예요? 네, 임창정 씨 이름이 거론된 이후에 박혜경 씨의 이름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박혜경 씨가 피해를 주장한 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중에 이 1억 원은 계약금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일단 지인으로부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주가 조작 세력이 설립한 회사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일단 중간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박혜경 씨가 마음을 많이 내려놨었다. 그러니까 좀 믿었었다라는 거고요. 또 처음에 회사에서 계약금을 1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1억 원을 주는 조건이 조금 이상했었던 거예요. 이 1억 원을 다시 투자를 해라.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해주면 이걸 불려주겠다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죠. 좀 이상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요즘은 아이돌들이 기획사를 옮기지 않는 이상 이 계약금이라는 것이 특히나 가수 쪽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의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혜경 씨는 그래 이 계약금 어차피 없어도 되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맡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할 수 없고 원래 내 돈 아니었다라는 생각으로 했다는 건데요. 이 전속 계약 같은 경우에는 수익 분배율만 활동했을 때 수익을 어떻게 나눈다 이 정도만 전달을 하고 빠르게 마무리가 됐고 이후 회사의 지시로 만든 휴대전화를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확인하면서 신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수익금이 300만 원, 400만 원 일단 숫자가 찍히니까 내 통장은 아니지만 숫자가 찍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투자 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믿게 됐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보니까 회사의 지시로 만든 휴대폰을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박혜경 씨는 주식 투자를 위해서 새로운 휴대전화를 만든 거잖아요.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폭락장을 주도한 시세조정 세력들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가수 임창정 씨와 박혜경 씨에 대해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박혜경 씨는 특이하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기를 새로 개통해서 건네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신분증 같이 그런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자료들도 다 넘겨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시세조정 행위의 대표적인 방법이 통정 매매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주가에 어떤 적정 시세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그걸 받아내는 세력이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세조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해야지 아무래도 범행이 용이하겠죠. 그 말은 비싼 가게 팔면 그걸 받아내는 사람이 결국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휴대전화기로 결국 대리투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그걸 한 사람이 대리투자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혜경 씨가 건네줬던 휴대전화기도 결국 대리투자의 범행 도구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 과정에서 박혜경 씨의 휴대전화기로 대리투자를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가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창정 씨는 계속 난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운용자금 1조원 돌파 축하 파티에 임창정 씨 부부가 거기에 참가를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해 11월에 돈 25억 원 돌려줬다고 했는데 또 그 한 달 뒤에 12월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그 돈, 말하자면 굴리는 돈의 규모가 1조원을 돌파자 조조 파티라는 걸 벌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임창정 씨가 아내랑 6살 아들 데리고 참석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조 파티까지 함께해? 뭔가 이렇게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함께 뭔가 사업을 했던 거 아니야? 이런 눈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중은 자꾸 또 임창정 씨 입장을 저희가 또 이후에 전해드리겠지만 대중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것까지 같이 가서 축하하고 아무래도 조금 말하자면 피해자 쪽이 아니라 주체자 측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된 논란에 대해서 임창정 씨는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중은 범죄 가담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게 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임창정 씨가 아니라 법률 대리인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임창정 씨 입장은요. 이 해당 파티에 참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당시 임창정 씨가 라덕영 회장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순 송년회 모임의 초대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아내와 6살 난 자녀와 함께 찬석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도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야 알게 됐고 또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 먼저 자리에서 떴다라고 임창정 씨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행사일이었던 2022년 12월 2일은 라덕영 회장과 주식 투자에 관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고 심지어 주식 계좌에 대한 이런 개설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자리였다라고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